안전하게 집에서만 먹으면 더요 잘하려고 먹었어, 그래? 응 그렇다고 했거든요 잘하려고.. 오늘의 주민은 2분간 꼭 못 마주는데 억지로 본부 고기는 겨우 담아있어요 그럴들 고춧가루 먼저 요리할 때 입니다 여기에서 천사한 요리 입니다 좀 더 뾰어 다리가 절차적이네요 오늘의 공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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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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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탈탈탈탈 이게 맛있어 이거 그거 하나 넣어 두개 넣어 캔더 넣어 국무자 넣어 됐어? 이거 좋아해 그거 넣어 목에 줄여야지 너무 맛나? 됐어 이거? 거울 넣어 오 역시 고수를 올려야 돼 앞서치 간단한가? 어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음 맛있어 지자 쇠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엉 내가 열심히 해봤어요 고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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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, 이거 밥이랑 먹으면 한 장이지. 맛있다. 응. 역시 공수가 있어야 돼. 나 아까 깎이 먹었는데, 멸치 있어. 야, 밥이랑 먹으니까 미쳤다. 그치? 응. 아, 배불러. 응. 응.